유기호와 관련된 특별한 격전지 여기 보이는 산이 있죠? 삼국시대부터 격전지였던 것 같아요 그 격전지에 저희가 한번 봅시다 정상입니다 와 이거 정말 그냥 자연지역을 최대한 활용한 산성터예요 자연스러운 송터 이게 자연적으로 정말로 이렇게 요새화된다는 게 정말로 무조건 다 죽는가 모르고 우리는 맞춰준 게 있는 거야 어떡해 무조건 다 죽을 거야 왜onde워